페르소나 입장에서 내가 게임하는 이유 숨겨진 유산 매너 메터스를 요새하고 있다. 숨은 그림 찾기를 해서 받은 별로 대저택을 수리하는 미션이다. 어려운 레벨은 주어진 시간 안에 미션 완료를 할 수가 없다. 그래서 꼼수를 써서 먼저 찾은 후 게임을 한다. 화면이 작아서 다 찾아 놓지는 못한다. 그렇게까지 게임을 왜 하냐고? 설정을 한글로 해도 되지만 영어로 설정해놓고 영어 공부를 하는 거다. 그래서 배운 영어 단어가 후카, 윈드차인, 코멧, 배럴, 위트, 라이어, 위그, 시클, 윈드로즈 등 많다. 어렸을 때 요런 게 있었으면 엄마가 공부하는 줄 알았을 텐데. 그리고 재파 터질 때 그 기쁨이란?